서울시가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용도로 건축허가를 낼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 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. 또 반지하 주택 일물제를 도입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 반지하 건축물에 10년에서 2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.